어? 혹시나 했는데 여기 망가진 쪽에 이직을 하는 과정까지 아.. 아쉽네 앗 뜨거워 안녕하세요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시죠? 아수라 백작 에디션에 네노보템 P11 프로 해체 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개봉을 해봤는데 화면에 절반만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직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서 제가 해체를 해보고 만약에 다시 조립을 해서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망가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해체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해체 쇼 시작합니다 우선 해체 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소개할 건데요 전문적인 해체 쇼를 위해서 히팅건도 준비해 봤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해체 쇼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싼 히팅건 외에도 신셋도 준비했고요 액정 부분의 틈을 버려주기 위한 날카로운 오프닝 툴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정 부착용 본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액정 부분을 개봉해 보려고 하는데요 뒷면은 유니바디로 따로 개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액정과 알루미늄 유니바디 사이에 있는 이 틈새를 공략해서 상단부의 액정부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히팅건을 이용해서 액정 부분에 열을 가해서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큰일난 점은 액정에 너무 높은 열을 가한 탓인지 액정이 조금 손상을 입은 듯 합니다 괜찮겠죠? 어차피 버릴 거였으니까 이런 거 신경치 않고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침새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액 뜨거 이제 공략한 틈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개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액정부를 들쳐내 보겠습니다 액정부가 들쳐졌는데요 보시면 여기 LCD 부분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제거를 해 준 다음에 액정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접합부를 핀셋으로 잘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떼어내보려다가 지금 망가진 상태고요 일단은 이 상태로 재결합을 해 볼 건데 활동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일단 해체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부품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과생이라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배터리인 것은 확실하고요 이 부분이 C타입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 부분이고 쿼드 스피커답게 네 부분 모서리에 모두 똑같은 스피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심 트레이가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하단부는 포고핀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뜯어 가지고 나사들을 쭉 한번 풀어 볼게요 어차피 해체 쇼니까 뭐 되든 말든 이것저것 해 봅시다 이쪽에는 카메라 모듈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틀쳐내 보시면 카메라 모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프로세서와 램이 들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퀄컴 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SEC 016 SEC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삼성 일렉트로닉 컴페닉 삼성전자 램을 사용한 것 같고 어떤 그런 센서들이라든지 그런 자잘한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들을 재조립을 해 준 다음에 이전 부분까지 다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과연 화면이 원래대로 잘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부분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연결해도 잘 안 될 것 같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켜볼까요 전원이 아예 들어오질 않는데요 충전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어? 소리는 나는 걸로 봐서는 전원은 들어왔는데 화면이 아예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아쉽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또 다른 레노버텟 P11 프로의 액정을 떼가지고 망가진 제품에다가 이식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고민 중인데요 해체 수가 완성작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해야지 이 영상을 만드는 제 성에 찰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정상적인 디스플레이를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이 망가진 쪽에 이식을 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다시 열을 갈 가지고 액정을 분해해서 하는 과정으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와는 다른 멀쩡한 레노버텟 P11 프로도 분해를 해 봤고요 하... 잘 되겠죠? 멀쩡한 부분에 있는 액정을 다시 제거를 해가지고 여기 망가진 P11 프로로 이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관해 두고요 망가진 액정을 다시 떼가지고 망가지지 않은 액정을 망가진 제품에다가 다시 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꼭! 화면이 이렇게 하얀 배경만 나오고 아무런 화면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된 걸 보면은 망가진 쪽의 제품은 케이블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거 이 액정을 다시 빼가지고 원래 제품에 다시 결합을 해 가지고 화면이 잘 나온다면 케이블 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멀쩡한 액정을 다시 빼가지고 망가진 제품 쪽이 아닌 기존의 제품에 다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되게 기도 좀 해 주세요 연결을 했고요 한번 전원을 켜 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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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에노보텍 P11 Pro 두 대를 다 날리게 생겼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너라도 살아주면 안 되겠니? 아 아 완전히 맛이 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예 패널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로해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가진 쪽에 한번 더 연결을 해 보고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패죠 문제가 없던 제품도 망가졌으니까 저는 이제 잠시 마음을 다스리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게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